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2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및 미국의 사드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반도에 가까운 이웃이자 반도의 안정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남측이든 북측이든 자체로 개발하든 수입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도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조성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중국 자체의 정당한 국가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반도의 무액화를 변함없이 진척시킬 것이라고 왕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의 핵 문제의 초점은 미국과 조선에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조선이 단판석에 앉아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각자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왕 부장은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중국은 엄중한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달 범위, 특히 X밴드 레이더 탐지 범위는 반도의 방어 수요율을 훨씬 초과해 아시아 중심까지 닿게 되며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본 지역 기타 국가의 안전 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그 어떤 나라든 반도 핵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